자, 그 다음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분해에서 카본 생성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접촉분해, 즉 다시 말해서 수정기 개질법, 그렇죠? 수정기 개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정기 개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메탄에다가 수정기를 작용을 시키면 이것이 개질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산모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일산화탄소가 다시 우리가 분해를 하게 되면 CO2라고 하는 물질하고 코커스, 카본, 코커스를 우리가 카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2몰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 얼마 키로칼로리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오른쪽이 발열반응이 되겠고 왼쪽은 흡열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온도를 증가시키면 증가된 열량만큼 열을 흡수하기 위해서 반응이 흡열반응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흡열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흡열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 문구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부피가 감소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감소하는 쪽으로, 감소하는 쪽으로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부피가 감소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온도를 증가시키면 흡열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고 온도를 낮추게 되면 발열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이 카본이 생성되는 것이 감소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반응이 왼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겠죠. 그러면 흡열반응 쪽이 왼쪽 아닙니까? 그렇죠? 온도는 높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고온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답은 1, 2, 3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압력을 높이게 되면 부피가 감소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것은 부피가 2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고체이기 때문에 고체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죠? 고체의 몰수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산화탄소 몰수가 1몰이 되기 때문에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높이면, 이거는 2몰이 되겠고, 이거는 오른쪽에는 1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체는 우리가 압력을 집어넣더라도 압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이 2몰이 되고, 오른쪽은 1몰이 되니까, 압력을 높이면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른쪽이 진행이 되면 카본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압력은 압력을 어떻게 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까? 압력을 낮추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저압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되겠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고온의 수정기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 카본 생성을 우리가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은, 답은 2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